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산은 물가가 무섭게 오르면서 밖에서 뭐 사 먹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외식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처음으로 7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밀가루를 비롯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훌쩍 뛰어서인데요. 오른 게 과연 이뿐일까요? 추석 이후에 다시 들썩이고 있는 먹거리 물가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게 보통 천 원으로 여겨지던 공깃밥 가격이 올랐다는 거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식당 메뉴판 사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천 원의 가격은 사라지고 공깃밥의 가격이 2천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 메뉴판도 마찬가지로 공깃밥 가격은 2천 원, 추가 반찬 가격은 3천 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가격을 올린 식당들이 나온 겁니다. 식당 가서 공깃밥 추가요 이 말을 선택 외치기가 갈수록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아직은 천 원을 받는 곳이 많지만 공깃밥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도 식당들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전기와 가스요금에 식재료 가격까지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인데요. 온라인에서는 공깃밥 추가는 무료인 만큼 공깃밥 인심이 후했는데 이제는 공깃밥을 나눠 먹어야겠다라며 아쉬운 반응을 나타납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점심시간에 밖에서 밥이라도 먹을까 해도 고민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새는 서울에서는 만 원 한 장으로 밖에서 한 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조사했더니 대표적인 외식 메뉴 8개 중에 서울에서 만 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4개뿐이었습니다. 김밥과 자장면, 김치찌개 백반, 칼국수 정도였는데요. 비빔밥이랑 냉면은 3년 전에는 만 원 한 장이면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격이 이마저도 올라서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최근 삼겹살 가격도 2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해먹으면 좀 저렴할까 싶지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마트 가면 식재료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식당들도 식재료 가격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올린 건데요. 특히 농수산물 같은 경우 올해 이어진 냉해와 여름철 폭염, 장마 탓에 제대로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년 전에 비교했을 때 쌀 20kg은 21%, 시금치 100g은 36%, 국산 고춧가루 15%가량 올랐고요. 게다가 최근 설탕과 소금 가격이 모두 17%가량 오르면서 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부터 10가지 다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식당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물가 상승에 소비자도 속이 상하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업체 3천 곳 가운데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가격을 올린 업체가 10곳 중 4곳 정도로 올렸는데요. 가격을 올렸다는 업체의 60%가 겨우 현상 유지를 했다고 답했고 33%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을 이용하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역시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게다가 연말이 다가오는데 더 오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3.7% 올랐는데 외식 물가 상승률은 4.9%로 전체 평균보다 더 높았고요. 냉난반비 등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이 계속 오름세라 서비스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른 불안정한 육가 흐름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에 이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자고 나면 올해는 물가 탓에 외식 한 번 편하게 하기 어려운데요. 올 연말은 마음마저 춥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